뭐야 이거? 뭐야 이게? 아, 침바를 벗어야 됩니다 뭐야 이건? 자는 거야? 침바를 벗고 간만해 우와 한숨 자는 거요? 우리가 무슨 색이야? 팀별로 자요, 누워요 어 진짜? 야, 손흥인다! 누워, 누워, 누워 자요? 가장 먼저 자는 사람이 가장 먼저 자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나 자신 있어 엄마, 나 집에 늦게 내려갈 것 같아 팀별로 야, 침대 정말 많이 남는다 아, 침대 근데 뭔가 특유의 푹신함이 없어 그들 때 심적으로 편하다고? 비계가 없어서 그런 건가? 비계 좀 주시면 안 돼요, 비계 그냥 이러고 자면 돼요 너무 화내 이번 코너는 내 베개를 찾아라 내 베개? 지금 베개가 없죠 네 그리고 마스터 비지 곳곳에 숨겨진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베개를 찾으셔야 됩니다 자신의 베개를 찾고 돌아와서 지금 누워 계신 입구 자리에 베개를 두고 누우시면 되는데 네 먼저 팀 전원이 모두 베개를 찾아와서 누우면 먼저 그러면 그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오! 저 별명이 수색견이에요 뭐지? 어, 다들? 아, 저 별명이 수색견이에요 베개에 그런 뭐가 이름이 쓰여 있어요? 뭐가 되죠? 얼굴을 얼굴을 대면 안 돼요 저 다니엘이랑 나랑 되게 헷갈리거든요 괜찮았어? 너 형 거 갖고 오고 비고 자면 안 돼? 내가 형 싫어할 거 하더라고요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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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형, 형 거 종민이가 가져갈 수 있어 이렇게 누워서 유회보니까 우리 수련회 강당에서 자는 거 같지 않니? 어, 맞아, 맞아, 맞아 그런 생각 들지? 너무 편하다 수련회 가서 밤별로 막 강당에 모여서 아, 잘래 20분 만 잡시다 좀 굿나잇 이거 빨리 자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? 근데 진짜 이러다 잠들 거 같아 5초 뒤에 출발합니다 5 4 3 2 2 2 출발 천천히 나오라고 정모야 아이고 그냥 막 아무 데나 있는 거예요 어디 있어? 어디 있어? 뭐야,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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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벽에 어디가 숨겼어 뭐 신고했지? 미리 갔는데 민만 재웁시다 민만 재웁시다 민만 재웁시다 지금 열어봐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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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하다 어, 미안하다 어, 어, 미안하다 어, 미안하다 어, 미안하다 어, 나 잤어요? 어, 나 잤 거예요? 너 잔 거야, 형? 너 잔 거야, 지금 미안해, 미안해 어, 리헤라 형 저 식수 아, 피곤 난다 잘했어 너 진짜 잤어 어, 피곤해 여기 안에도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불만 껐으면 진짜 잤어 아, 진짜 높이 고하다 아, 진짜 높이 고하다 ohne 터뜨려